럭키가이 산자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럭키가이가 됩니다 럭키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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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? 이 쪽지 으아 이거 뭐야? 날 쪽지를 보게하고 잠수방지 몹을 보내서 나를 죽이려는 계획이었어 어어 죽을뻔했어 대략에 넘어갈뻔했군 기가 막힌 타이밍에 쪽지를 보내다니 저격당할 뻔했군 겨우겨우 올린 내 25%의 경험치를 떨글뻔했어 악마 악마다 뭐야 이거? 쪽지가 안받아? 나한테 고마워하란 말이야 나한테 고마워하란 말이야 나한테 고마워하란 말이야 나한테 고마워하란 말이야 왜 이 쪽지는 못 읽을까? 왜 이응을 누르면 사라지는거야? 아 저 내용 궁금한데 다들 좋아요 눌러오신분들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세요 알람설정을 필수입니다 이거 할게 많아 고마워하란 말이야 꿀잼 역시 한자 유튜브 대박 재밌어 대박이다 그쵸 여러분들 완전 재밌지 아 진짜 대박이다 하하하하하하 오케이 오늘 할거 끝 자 그렇다면 한자로 아직 시간 있으니까 일쾌를 좀 해야겠어 일쾌해서 스펙업을 해야겠죠? 그래서 카벨 바인드컨 내야겠죠? 아 아 안봐 안봐 지워 이 편지는 미국에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편지는 미국에서부터 시작되고 이 편지를 읽을 시 한자 유튜브 구독 취소를 눌리게 될 것입니다 빨리 누르자 하하하하 아 뭐야 아아악 아아아아악 아